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글랜데일시 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제기한 일본 극우단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은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각의 지적사항들을 반박하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지법은 위안부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했다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헌법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기록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 대표 김영진 장로는 미국의 교계,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일본 단체에 대해 저지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